안녕하세요. 유니티코리아 리드 에반젤리스트 오우시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종의 그래픽 교육용 자료고요. 이걸 가지고 트램이 왔다 갔다 하고 켈터, 아담 켈터, 경비병 켈터 그런 켈터를 가지고 씬을 지지고 볶고 만들어볼 거고요. 에드리아나님의 영상 같은 경우에서도 타임라인과 시네머스는 다르긴 했지만 그 영상에서는, 그 강의에서는 이번에도 켈터의 애니메이션 보다는 시네마틱 작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켈터의 작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켈터를 이런 아담 켈터 이 아담 켈터는 아담 켈터 팩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담 켈터 팩이 엘세스토어에서 지금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제가 좀 어거지로 우겨놨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라이팅 구성이 좀 이쁘게 돼 있잖아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직접 조작을 해볼 수 있는 씬입니다. 직접 조작을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고 게임이라긴 뭐하고 그냥 이렇게 FTS 컨트롤로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그런 샘플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라이팅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뭐 이쁜 소위 말하는 이쁜 때가를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는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교육용 자료예요. WESD로 움직일 수 있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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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달려가서 그렇게 넓은 씬은 아닙니다. 이렇게 터널 안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프로그래밍 스킬 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비주얼적인 스킬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 안에 들어와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직접 플레이를 해서 볼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가 있거든요. 유니티 런 사이트에 가시면 비주얼을 어떻게 때깔을 이쁘게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해 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 따라하기 튜토리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긴 한데 튜토리얼보다는 이론서적인 느낌이 커요. 맥스, 마야, 유니티 각각 좌표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PBS, PBR 개념 같은 거랑 그리고 HDR에 필요한 개념들 그리고 라이팅이 이제 GI는 어떤 개념이고 반원 라이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앰비언트 라이팅과 이제 GI를 섞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라이트 프로브에 되게 많은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들을 되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도 UV를 어떻게 피워야 그러니까 UV를 어떻게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다 나와있고 그리고 뭐 메탈릭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PBR 그러니까 물리기만 라이팅할 때 알아둬야 되는 뭐 그런 지식사항들 그런 것들도 다루고 있고 되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티어레싱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서로 다른지 뭐 그런 것도 나타내고 있고 뭐 보시면 되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영어긴 한데 이미지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낯설어도 보신 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걸 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소를 쳐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Z파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통째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 안에 스탠다드 에셋이랑 그리고 아담 킬 더팩이랑 그런 것들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라이블 폴더가 없는 상태로 집어넣다 보니까 처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처음에 띄울 때 되게 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마냥 가볍지마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로딩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다 해결을 해놨긴 한데 처음에 뜨면 막 오류 메시지 같은 게 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패키지 메인저로 가서 만약 오류가 안 뜨면 상관없고 오류가 뜬다 그러면 패키지 메인저에서 H.B를 열고 이 안에 보시면 샘플 프로젝트들을 몇 개 받아 놓을 수가 있는데 프레셔절 스카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하늘을 생성하는 그 기능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샘플 샘플 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샘플들을 임포트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저장하지 말고 껐다 키면은 에러가 사라질 거예요. 이게 버전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H.B 버전을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 웬만한 거는 위저드가 있어가지고 랜더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바꿔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헬퍼 기능도 있고 위저드도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픽스를 해주는데 픽스가 가끔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수동을 해줘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보시네요. 그래서 패키지 메뉴수로 가가지고 H.G.L.P에서 샘플 프로젝트 샘플 임포트 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껐다 키시면 돼요. 저장하실 필요 없어요. 저장하지 말고 껐다 키시면 오류가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신들이 신이 여러 개가 담겨 있긴 한데 이렇게 스팟라이트 터널 PLM 이 신을 열어서 실행을 해보시면 아까 FPS 조작 컨트롤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신을 열어서 시네마틱 제작을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아담 올려놓을게요. 아담 올려놓고 가드 킬터도 가드 킬터도 올려놓고 해가지고 트램이 오고 이 안에 킬터가 들어왔다 나오고 뭔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출발한 간단한 시네마틱 이라고 하긴 좀 정확히긴 한데 간단한 시네마틱 작업물을 만들어 볼게요. 일종의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애완을 담은 그런 간단한 그런 간단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시네마틱이라고 하긴 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시네마틱 작품이에요. 타임라인 빈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요. 뭐 사실 타임라인 오브젝트는 뭐 어디 있든 위치는 크게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원점이 없고 그리고 타임라인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레이아웃은 조금 배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정도라면 타임라인 작업하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 창을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산화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물선을 눌러줍니다. 자물선을 눌러서 자물선을 누르고 나면 다른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이 타임라인에 계속 선택된 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거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리고 켈터의 애니메이션을 애들아나님의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야단 켈터의 신애님을 선택해서 탈라인을 끌어다 놓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드래그로 만들고 야단 켈터를 야단 켈터를 올려놓고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루트 모션은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그냥 디셉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켈터는 프리스 빼고 켈터를 마이너스 90 해야겠구나. 오케이. 마이너스 90 해서 그리고 여기 애들 프롬 애니메이션 클립해서 걷는 거 클립을 한다고 하면 저 필터가 저쪽 멀리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개로 해결할 수 있긴 한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위치 오프셋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원점에서 000에서 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워져 있는 거니까 이 캐릭터가 원점에 가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셋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 오프셋을 트랙에서부터 적용을 해줄 거냐 그 다음에 클립에서부터 적용을 해줄 거냐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트랙 이 트랙에도 오프셋이 있고 이 개별 클립마다도 오프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담을 선택한 다음에 이 트랙의 오프셋에 씬 오프셋으로 적용해준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가 씬에 있는 위치를 최종 오프셋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씬에 있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걷기 시작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애니메이션 클립해서 달린 걸 추가해 볼게요. 달린 걸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 아담 켈터가 있던 아담 켈터가 신에서 존재하는 위치를 오프셋을 적용하고 걷기 시작하고 다시 이 달린 클립 달린 클립 역시 원래 켈터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의 괴리가 발생한 위치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이전 오프셋이랑 맞춰주는 이 기능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프셋이 말 그대로 이전 클립을 이전 클립의 마지막을 오프셋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뚝 끊기는 거는 타이밍 격치를 해줘서 부드럽게 해주면 되고 발이 어정쩡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 아담 켈터를 한번 더 복제를 해볼게요. 복제해서 다시 트랙에 올려놓고 똑같이 애니메이션 클립을 추가해줍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로 여기 가겠죠. 여기 갔어요. 여기 갔는데 이번에는 이 트랙 오프셋을 말고 클립의 오프셋 클립에서도 오프셋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유출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건 오브젝트 트랜스폰 자체를 지금 조작하는 게 아니고 이 클립 자체 이 클립 자체를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클립 자체를 수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클립인 오프셋을 수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달린 붐도 보면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클립하고 맞춰줍니다. 사실 육안으로 본 결과는 똑같지만 이 오프셋을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신 오프셋을 적용해준 거고 이 아이는 클립에서 오프셋을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 오프셋을 설정했을 때는 장점이 뭐냐면 여기 이쪽으로 옮겨놨다. 그러면 되고 아 어 지금 이 탑라인 프리뷰 상태에서 뭐 조작하면 어쨌든 조작한 게 날라갈 거고 프리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시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줄 저쪽으로 옮겨놨다. 그러면 말 그대로 신에 있는 오브젝트의 오프셋 신에서의 오브젝트 위치를 오프셋으로 삼기 때문에 시작 오프셋으로 삼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위치를 자체를 조작을 조절을 해주면 그게 끝까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장점을 볼 수도 있고 단점을 볼 수도 있고 그냥 선택사항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짜리에는 뚜비를 펴고 시작 위치를 저쪽으로 옮겨놓는다. 그래도 트랙 자체의 오프셋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원래 위치를 무시하고 그냥 트랙에 박혀있는 오프셋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식으로 할 거냐 저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원하신 방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진행할 때는 이렇게 트랙 오프셋을 신 오프셋으로 적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찍어줄게요. 중간중간 이 OBS 켜가지고 녹화 잘 되나 보고 있어요. 사실 아까 녹화했는데 자꾸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거 몇 번째 다시 녹음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트램을 이렇게 이동을 해줄 거야. 트램을 이동할 거고 그리고 트램을 갖다 놓고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들어주고 시작을 살짝 보이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이 정도로 하고 빨간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 시작하고 키를 추가해주고 3초 3초는 움직여야지 3초로 하고 이 정도 이렇게 네 이 정도 됐겠네요. 마이너스 9 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빨간 버튼을 눌러서 다시 빨간 버튼을 눌러서 레코딩을 끄고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잘 왔고요. 잘 왔고 그리고 이 안에서 아담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 캐릭터를 트램 안으로 넣어줄게요. 근데 바로 넣지 못하고 그러니깐 그냥 간단하게 prefab을 언팩할게요. 그리고 위치를 여기서 내릴 거거든요. 여기서 내릴 건데 타고 있다가 내릴 건데 타고 있는 동안은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을 뭘로 할 거냐 아이들인데 가드의 아이들로 해줄 거예요. 가드의 아이들로 하게 되면 가드의 아이들로 하게 되면 이거는 신호프셋을 적용해 주고요. 가드의 아이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는 이 가드 캐릭터가 여기 뭐 총 같은 거 잡고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이 아이를 너무 이 문 뒤에 붙어있게 되니깐 얘를 좀 회전시켜서 각도를 잘 맞춰볼게요. 이런 얼추 잡는 것처럼 보이는 거 같아요. 어차피 카메라 가까이에서 줌인해서 잡을 건 아니라서 그런 얼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음흠 만들면 될 거 같아요. copy component 하고 preview 끈 상태에서 트랜스폰을 9,000원 줍니다. 뭐 네. 이렇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4초 4초경에 이 문이 열리고 캐릭터가 내리면 될 거 같아요. 도어섯 도어섯 001 이걸 쫙 열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때 애니메이션 트랙으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아 빨간색 누르고 레코드 켜고 add 키 하고 4초 30 에서 문을 옮겨주고 레코드 다시 꺼줍니다. 맞고 문이 열리고 조 조 에서 아담 캐릭터가 내리기 시작하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가이드를 갖다 대면은 스냅핑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맞추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립을 통해서 달리는 것보다 걸어 나오면 되겠죠. 휴머노이드 워크 이 휴머노이드 워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에세트에 있는 거야. 어쨌든 그러니까 필드가 이렇게 벽을 로핑시키고 벽을 뚫네요. 이게 위치가 이렇게 바로 정면을 보는 게 아닌 거 아까 살짝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돌림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간단하게는 오프셋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오프셋을 조절해 주면 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아담 켈덜을 두 마리로 만들면 돼요. 두 마리로 만들고 두 마리로 만들고 그리고 나오는 위치도 이쯤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위치를 시키고 얘를 다시 애니메이션 트럭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위치는 당연히 멀리 이리로 가버렸으니까 위치도 신오프셋을 맞춰주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 있는 애 나오는 애 이렇게 따르고 그리고 서로 스위칭을 해주면 되겠죠. 액티베이션 트랙이 있거든요. 아담 갖다 놓고 액티베이션 트랙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갖다 놓고 액티베이션 트랙을 만들고 그리고 타이밍 자동 스냅핑 되니까 맞추기 어렵지 않고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는 현재 이 아이는 이 트램의 하위로 되어 있고 그래서 트램이 움직일 때 같이 딸려서 움직이게 되고 지금 이 아이는 트램과는 별도로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갑자기 툭 순간이동 하긴 한데 사실 이때 지금 카메라 작업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이때 카메라 샷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밖에서 이 트램을 바라보는 카메라였다가 이 시점에는 이 안쪽에서 캐릭터를 바라보는 카메라로 그렇게 카메라 샷을 바꿀 거에요. 그래서 카메라 샷을 바꿀 거기 때문에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꼭 부드럽게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도 실제 영화 촬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카메라 샷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에서도 카메라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어차피 배우가 다시 액팅을 하는 거고 그 다시 액팅해서 찍은 것들을 편집해 가지고 마치 연속해서 이어진 것처럼 만들잖아요. 그리고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 개념을 많이 사용해요. 이런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실제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샷별로 다른 인스턴스 다른 오브젝트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든 제작 효율이 효율이 좋아진다고 하기도 한 그렇게 해야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조작을 하면 이런 FPS 워크로 FPS 라고 한다면 캐릭터를 카메라가 직접 플레이어가 조작한 개념이 될 거고 만약에 그런게 아니고 TPS다 그러면 캐릭터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어떤 롱테이크 같은 개념인데 시네마틱 작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들 다 카메라 샷으로 그렇게 단위가 제작 단위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때 카메라 샷을 바꿀 거예요. 카메라 샷은 이따 차고 팔 거니깐 그때 한번 자세히 달을게요. 잘 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가드 캐릭터도 가드 캐릭터도 가드 캐릭터도 가드 캐릭터도 이따가 이따가 트램이 이동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진행하게 이때까지는 아이들로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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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쯤부터 걷기 시작할 거고 외로 신duction 오프 매수를 적용해 보실 거야. 좀 더 멍하니 있다가 뛰어가는 걸로 하죠. 아, 걸어가야겠다? 걸어가시죠. 이렇게 하고, 걸어갑시다. 뭔가 좀 비틀거리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로, 희마리가 없는 상태로 걸어갑시다. 아침 출근인거에요. 아침 출근이라서 지금 희마리가 없어. 희마리가 없는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캘터가 나오고, 어차피 이때 또 캘터를 클로즈업 할 거라서, 이 아이가 애니메이션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안 보여질 거라서. 그리고 나머지 뒤 이후, 이어진 건 신경 안 쓸게요. 캘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캘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드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복지를 해서 다른 라이로 만들어 줍니다. 이쪽으로 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신경 조각부터. 가드 킬터가, 이제. 애니메이션 트럭을 만들고. 걸어갑니다. 걸어서. 그리고 워크로 해볼까? 애도 마찬가지로 신호프셋으로 맞춰주는 게 낫겠네요. 이 걸음은 갑자기 힘이 넘치네요. 뭔가. 루워크 말고. 아담 워크가 제일 낫겠네요. 아담 워크. 키마루가 없는 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트램. 이 그룹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뭐. 보기 좋게 분류해지는 폴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요. 하나담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트램을. 이렇게 놓고. 가드도. 네. 그리고. 에이즈 좀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그래서. 트램이 이동할 때. 가드도 걸어가고. 문이 열리고. 아담 킬터가 내리고. 그리고. 가드 킬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들어갈 때. 이 트램이 문을 열어줘야겠죠. 로셋 001. 여기서. 추가를 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빨간색을 눌러서. 키를 추가해주고. 3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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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티비에이션 트랙으로.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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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고. 그리고. 가드 이 아이도. 액티비에이션 트랙으로. 만들어 주고. 이 타이밍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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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애들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긴 하는데. 어차피. 카메라의 샷을 바꿀거라서. 이건. 카메라 기준을 봤을 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는. 티가 안 날 거예요. 아이가 내리고. 이 아이는 타고. 그럼. 다시 트램이.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출발. 이전에. 문 닫고 해야 되잖아요. 문 닫는 작업도 귀찮고. 또 깔끔하게. 트램도 복제를 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게임 작품이 아니잖아요. 게임이 아니고 이걸 영상으로 녹화해서 뽑아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성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런 작업 방식이 런타임용이라 그런다면 성능이 안 좋을 거잖아요. 물론 껐다 켰다 하긴 해도 메모리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할 테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런타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작업해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게임 제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제작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시네마틱 작품 제작할 때는 그런 것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때는 뒤에서 잡을 거거든요. 뒤에서 잡을 거니까 조금 더 실제보다 아까보다 조금 더 뒤에서부터 시작하시죠. 이렇게 시작합시다. 그리고 54 55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오케이. 그리고 트램카를 놓고 위에서는 트램을 놓고 이렇게 시작합시다. 음 디베이션으로 놨구나. 어차피 둘 다 놔야 되니까 애니메이션도 아 그럼 원래 있던 아이도 액티베이션을 놔야겠네요. 원래 있던 아이도 액티베이션을 놓고 헷갈리니깐 이렇게 조금 맞춰줍시다. 이렇게 됐어요. 이러고 우선 빨간색을 눌러서 이렇게 쭉 밀어서 살짝 설로를 이탈하긴 해도 음 이탈하긴 했지만 음 설로를 이탈하긴 했지만 어 지금 뒤에서 볼거라서 뭐 티는 안나니깐 그냥 이 정도 밀어넣을게요. 아니지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이 타이밍에선 헷갈렸다 이 타이밍에선 이 타이밍은 일단 이 타이밍 위치 쯤에서 시작하는거에요. 오케이 그리고 13 13 에서는 응 얘가 한 이 쯤으로 가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레코딩을 끕니다 쭉 보면 내리고 타고 쭉 출발 오케 오젝트들의 애니메이션까지는 작업이 끝난 것 같고 이제 카메라 작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는 총 3개의 샷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 캐릭터 내리면서 하나, 캐릭터가 타면서 하나, 트램이 이동하면서 하나 그렇게 총 4개의 샷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메라는 역시 시네머신으로 만든 데 처음에는 달리 트랙으로 할게요 카메라 작업할 때는 이렇게 같이 놓고 작업하는 게 수월할 거예요 트랙을 깔아야 하니까 웨이포인트 두 개를 만들고요 선택하고 트랙 위치, 트랙 자체 위치를 조금 당겨 주십시오 그리고 웨이포인트는 이렇게 놓고 저 뒤로 배치해주고 그리고 이거 타겟은 트램 로켓하고 hello 타겟은 트램을 할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게임 오프셋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바디에서는 오토셋을 켜 놓고요 오토셋을 켜 놓아서 트램을 바라보면서 트랙 위로 따라갑니다 처음에 캐릭터가 좀 우측에 표시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쯤이면 되겠네요 오케이 음 오케이 이 정도 느낌 좋아요 여기서는 열리고 나면 캐릭터가 내린다 캐릭터가 내린다 하면은 이용으로 카메라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면 캐릭터가 아담 캐릭터로 하고요 그리고 트랙트 에임 오피셋을 조금 올려줍니다 카메라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뒤쪽으로 보면은 출근한 직장인의 쓸쓸한 뒷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뒷모습이니까 어 핸들릴드 효과를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 스트롱 아 스트롱은 될 것 같은데 아 재고 아 이거 와일드 앵글 스트롱일까 음... 그냥 목을 타겠습니다. 안되겠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거 같다. 아래에서 보는게 조금 더 철향해 보이네. 오케이. 그런다. 이 정도라고요. 아직 카메라를 타임라인에는 배치를 아직 안했어요. 이 가드를 바라보는 쓰네머신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드의 얼굴을 주시할 거에요. 이렇게 하트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위치는...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렌즈를 바꾸는게 낫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서... 직장인의 영혼없는 검은 눈동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네 좀 더 쓸쓸해 보면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든거 어쨌든 타임라인에 배치할게요 카메라를 갖다가 시내머신 트랙으로 만들고 동무원은 그리고 두번째 것도 갖다 놓고 스냅핑 해주고 이게 타이밍이 겹치면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원테이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렌딩이 안되게 타이밍이 안겹치게 이렇게 해서 다른 테이크 같은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것도 놓고 해가지고 일차가 출발합니다 일차용 카메라를 두 번째 트램을 루켓으로 놓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카메라를 좀 뒤로 쭉 빼는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고 두플리케터에서 근데 얘는 렌즈를 좀 세정을 해가지고요 일단 타이밍을 배치하고 이 두 카메라는 새로 한 카메라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설정을 해 줄 거예요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원테이크인데 카메라를 뒤로 쭉 빼면서 줌을 당기는 그런 느낌처럼 딱 이렇게 카메라를 뒤로 당기면서 줌을 쫙 조작해 주면 뭔가 불안한 심리상태를 나타내준 것 같아요 그 직장인의 매일 아침 출근하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좋았어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미리 보기를 해보면 캐릭터가 내리고 초점은 눈동자 그리고 기찬 출발 좋네요 그래서 총 13분에 13분이란다 13초에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잘 되겠네 그리고 사운드를 안 집어넣는데 사운드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필터가 걸어 나올 때 사실 사운드가 무료 사운드가 좀 사실 적당한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하고 발자국이 몇 개 있어요 발자국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발자국 사운드가 몇 개 있긴 합니다 킬터의 발걸음에 맞춰서 발자국 사운드를 한번 배치를 해 볼게요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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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이에요. 사운드는 이런식으로 배치하면 되요. 사실 위지가 이런식으로 사운드를 클립을 배치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사운드를 타이밍에 맞춰서 클립을 배치한다는 느낌이지에 이게 사운드가 되게 고급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유니티에서 사운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리 보기 정도 프리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실제 영상물에서 최종 사운드 퀄리티를 내는 것은 그쪽을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나중에 영화 만들고 하다보면 영상물 만들고 하면 사운드도 5.1 채널로 작업, 믹싱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잘 되어 있거나 사운드가 잘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디오 믹서가 있긴 한데 전문 툴에 비하면 게임에선 쓸만한데 영상 작업에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티에서는 영상 만들어내고 사운드는 한, 그러니까 영상 작업을 뭐랄까 영상 작업에 초점을 맞추면 되고 그리고 사운드는 그냥 미리 보기용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좋게 포장해서 말하려다 보니까 버벅이긴 했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레코더를 추가해서 영상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무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캡처는 게임 뷰 게임 뷰고 업붓은 4K도 가능한데 4K로 하면 너무 뽑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7.60P로 할게요. 7.60P로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 영상이 조금... 저 영상 부드럽게 아니었구나. 어,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느리게 작동하는데 느리게 플레이 되는데 이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저장하고 렌더링하고 저장하느라고 그랬거든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 70P로 렌더링하고 저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생 자체가 느리는데 영상은 제대로 뽑히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러고 예, 완성. 그리고 영상 뽑힌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은 재생을 해보면은 이제 제도 영상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랑 뭐 오브젝트 자체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레코딩 뭐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받아서 뭐 보시면 켈터 애니메이션도 지금 제가 스탠다드 에셋에 있는 것만 쓰긴 했는데 켈터 애니메이션도 보이시면은 에셋도 무료 에셋들이 되게 많아요. 괜찮은 무료 에셋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건 모션 캡처 데이터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고 이것도 모션 캡처 데이터인 것 같긴 해요. 정비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무료 셋도 괜찮은 애니메이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만든 거는 뭐랄까 너무 예술적인 감성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의 감성을 살려가지고 한번 멋들어진 작품 만들어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